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 7천 명이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해 약 8만 명이 새롭게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 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195만 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방역과 의료관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의 환자는 모두 전원 조치하고 비확진자도 타 시설로 분산해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시설의 종사자로 선제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중수본과 방대본의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긴급 돌봄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출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 확인이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일사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기존 QR코드나 수기 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에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와 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환자 증가에 따른 혈액 수요는 여전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삼가는 등 거리 두기 문화 확산으로 헌혈이 감소해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가 헌혈에 발벗고 나서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서희 기자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8일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시민과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헌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 증가에 따른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V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새해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헌혈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2021년 이 어려운 시기에 2021년은 좀 희망을 주자 해서 헌혈봉사를 새해 첫 봉사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운동은 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동참하자는 뜻이 모여 허태정 대전시장을 선두로 지난 5일 시작해 대전시 공무원과 아동단체 협의회 13개 기관과 피플앤비즈니스클럽, 대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1월 8일 현재 시각으로 적혈구 보유 현황이 3.1, 굉장히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헌혈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선물이고, 또 저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힘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고요. 또 이 코로나를 얼른 종식할 수 있는 선물이고. 혈액 원칙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헌혈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감염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헌혈을 많이 동참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희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는데요. 다 함께 모여 축하하던 졸업식도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8일은 양주시에 위치한 공립특수학교 양주도담학교의 3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교실도, 강당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19가 만들어준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주도담학교는 미리 촬영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졸업식을 저희가 유튜브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 아이들이 현장체험 학습이나 또 직업계 활동 등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양주도담 꿈날계의 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8년 9월 개교한 양주도담학교는 꿈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직업 전공반 과정까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종합 배움터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현장 중심,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사회로 진출하는 꿈을 키웁니다. 종업식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올해를 꿈꿔보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서 원격으로 하는 수업에 참여가 무척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가급적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보다는 등교 수업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졸업식, 교사와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어깨를 토닥이며 힘과 용기를 담아보내는 의식이 코로나19라는 힘에 밀려 교정엔 아쉬움만 남아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 김용록 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한 기업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김용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이끈 강진 소재 로우카본을 방문하고 올해는 환경, 기후변화 관련 기업들에게 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 지사의 방문은 근로자 전원 정규직 채용과 성과 공유제, 정년 없는 기업 제도 도입 등으로 지난해 말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로우카본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강진 산단에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혁신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환경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 여수시가 본격적인 향토 산업 육성에 첫 발을 내디렸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주간 향토 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향토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번 육성 사업으로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전남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등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미륵사지의 첫 모습과 기록들을 살펴보고 1,300년 전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아영 기자입니다. 정아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찍힌 익산의 문화재는 일제의 선전독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흑백사진 속 모습조차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폐허가 된 미륵사지, 무너진 미륵사지 석탑, 기울어진 단간지주의 옛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까지 영영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이라는 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된 미륵사지의 첫 모습, 그리고 조사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지금 1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100년 전 사진을 통해서 1,300년 과거로 백제의 그 옛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1부 미륵사지 세상에 드러나다, 2부 석탑 무거운 시멘트를 얹다, 3부 미륵사지 가까이보다로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910년 처음 촬영된 미륵사지와 석탑의 모습부터 1930년대 이후의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전시인 100년 전 사진 속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거리 두기와 사전 관람 예약제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0세기 초 미륵사지의 모습을 통해서 국권을 상실했던 대한민국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장도의 옛 기억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그 작품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수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 8일부터 창작 스튜디오 입주예술가 예술인연합 AAA의 결과 발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예술인연합 AAA에 있는 시강예술가 김도영, 송성진, 이창훈, 이창진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 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도 1901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장도 창작 스튜디오가 문을 열기 전 진섬으로 불리던 때 살았던 몇몇 집들을 위성지도에서 발견하고 옛 추억을 지배의 형태로 꾸며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저희 예술인연합 AAA가 GS 칼텍스 장도 레지던시 1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도 이곳 장도에 대한 기억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한 것은 섬에 대한 기억인데 섬에 대한 기억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원주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에 대해 리서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돌 하나하나까지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손수 쌓아 올렸다 하는 그런 작은 원주민들의 기억들을 수집하고 채집하게 됐습니다. 예술인연합 AAA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으며 미디어, 설치, 미술 작업을 주로하며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AAA는 영상, 설치, 사진, 조각 등 시각예술과 사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지향점을 찾아 실험하고자 하며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각각의 목표점을 정하여 역할을 나누어 예술적 목표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 김해에서 창작 거점 스페이스 사랑농장은 함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예술과 기관 등과 협업하여 전시, 아트 프로젝트, 지역 리서치 연구,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으로 섬의 옛 기억과 시간,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마다의 프로젝트들이 시각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4차사로 평명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새로운 이어폰이 나와 이 이어폰에 귀에 끼면 40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시중모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의료팀을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겠느냐고 물으면 환자들은 의사보다 인공지능 로봇팀을 희망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는 인공지능 로봇 딜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딜러가 사람보다 근무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의 한 대용 슈퍼에서는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이 물건을 바구니에 담는 순간 곧바로 바구니의 인공지능 코드가 계산을 해서 소비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음식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골드만삭스의 금융기업은 인공지능 로봇을 채용하면서 600명의 직원을 단 2명만으로 운영을 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수백 민족들을 유형별로 연구해온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사회 세 가지의 민족을 구분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재난을 당해도 대비하지 못하는 민족이 있고 재난을 당해야만 재난을 대비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철저한 대비 민족 등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무기로 전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균 전쟁과 인공지능 로봇을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세상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사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계 개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안전 대책을 검토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본부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들을 위한 2021 전통놀이 그림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집에서 즐기는 우리 전통놀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경험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매개로 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걸그룹 여자친구와 착한 기부 챌린지 콘텐츠 아이돌 챌린지 어나더클래스를 통해 해외 모자보건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 챌린지는 아이돌 그룹이 미션에 도전에 성공하면 아이돌과 팬들의 참여로 모인 기부금을 국내외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신동과 동해가 맞습니다. 초록우산은 모금된 후원금을 재단 해외사업 지역 내 보건소 시설 정비와 신생아 필수 의약품, 영양결핍 아동을 위한 식량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을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포용을 내세운 것과는 모순적으로 올해도 여전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대통령 신년사는 지난 한 해의 국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서 많은 의미를 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는 모두를 포용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피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피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